5 장려 5월인가 제가 수신결 원고에 들어 있어요. 수신결을 쓰다가 수신결은 무조건 정해쌍수 거든요. 선정과 지혜. 이 두 개가 참나의 속성이니까 선정과 지혜. 그래서 이거를 보조진우스님은 공적영지니까 참나는 원래 텅 비어있으면서 알아차리니까 견성했다는 것은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이 아니곤 안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일 급하니까 선정과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참나자리를 깨달으면 공적영지를 깨달으면 참나만 깨달으면 모든 거 해결이니까 공적영지만 깨달으면 확철되고 한다. 이게 선불교 가르침이고 수신결도 같은 이야기죠. 정해쌍수를 닦아라. 이 구절을 제가 풀다가 수신결 이제 나오면 새 개정판 나오면 거기 나올 거예요. 선정은 몰라고 지혜는 자명인데 이것만 잘 붙잡고 있으면 몰라와 자명. 이 자명은 알고 보면 아공의 자명도 있고 법공의 자명도 있고 구공의 자명도 있죠. 이렇게만 얘기해 놓은 게 여기 다 걸리니까요. 어차피 자명이니까. 홍범 14조 다 아는 게 다 자명이죠. 이거 하나씩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는 게 자명입니다. 그래서 이 몰라와 자명. 그런데 이걸 자명하게 인과하려면 선정에 안 들고 어떻게 합니까. 참나 깨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몰라와 자명을 잘 닦으시면 수신결은 이것만 하면 부처된다. 정해쌍수만 흐르면 몰라와 자명만 흐르면 부처된다 해서 제가 부연 설명으로 선정을 잘 닦으면 결국 선정은 참나와 접속인데 참나와 접속 깨어있으면 참나가 흐르게 되니까 성실함이 자연히 따라오고 반야바라밀로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뭔가 지혜를 얻는다는 건요. 자동으로 인욕이 따라옵니다. 뭐냐면 그게 맞다 하고 수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떤 진리를 들으시고 저게 맞지 하는 게 수용이에요. 아 이거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진리로 알고 살아야지 하면 수용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이는 힘이 바로 따라오고 반야에서 인욕이 일어나면 그 진리에 따라 보시 베풀 건 베풀고 지게 단속할 건 단속하시겠죠. 그래서 육바라밀이 정해쌍수만 붙잡으면 부처된다 하고 수신결해서 얘기하길래 제가 정해쌍수 잘하면 원래 일주보살인데요. 정해쌍수만 얘기할 정도면 아공 벚궁까지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몰라를 통해서 참나와 애고 관계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보시지게까지 잘한다 그러려면 구공은 확실해야 이제 몰라나와 자명 중에 자명이 더 확장되면서 이것까지 구공까지 확장이 되면서 보시지게까지 구현이 되면 육바라밀이 다 구현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나와 자명만 붙잡았더니 육바라밀이 전체가 따라온다 하는 여기까지 가면 화엄경 일지보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몰라만 해도 자 보세요. 몰라만 했는데 몰라만 했는데 나머지 육바라밀의 나머지 요소가 통으로 탁 깨지면 일지보살이죠. 내 참나와니 육바라밀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게 몰라만 해도 육바라밀이 들썩해야 돼요. 이게 일지보살 몰라 했는데 몰라 해서 내가 안 아공 벚궁 정도까지의 자명함이 선명하면 이 정도가 일지보살입니다. 몰라 하면 참나가 흐르는데 이런 요소들은 있는데 일단 주된 게 선정과 지혜가 이 두 개는 확실하다 하는 정도까지가 보통 일지보살인데 사실 그 안에도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육바라밀이 완연히 구현된 데까지 가려면 실제로 남을 사랑하는 남을 진짜 나처럼 여기면서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남을 사랑하면서도 사랑 속에서 적절히 끊을 거 딱딱 끊고 맺고 할 수 있어요. 요게 어렵거든요. 우리 사회생활 나가서 이것만 잘 하셔도 안아줄 때 밀어낼 때 이 두 때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녀를 키우건 세사생활을 하건 동료를 만나건 나처럼 여기고 베풀어주면서 또 상대방한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싫은 거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풀고 베풀고 끊을 거 끊을 수 있는 이 힘까지 나와야 되면 이 정도면 일지보살입니다. 그래서 몰라 했더니 딱 그 힘까지 나오면 일지보살입니다. 양심분석도 잘 하셔야 돼요. 아공, 복공, 구공도 자명하게 알고 실천도 잘 돌아갈 때 이 정도면 육바람이 원만히 나오는데 그 단계를 제가 이렇게 써서 설명해 드린 적 있는데 홍의각당에 가시면 있어요. 글이 있는데 오늘 낮에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방금처럼만 드리지 말고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정의쌍수에도 사실은 그 선정 제안에 참나를 깨워서 참나를 깨달은 건 선정인데 참나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성실함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즉 성실함의 요소도 있는 거예요. 정진도 있어요. 내가 애써서 정진이 아니라 참나가 늘 흐르고 있는 게 정진 아닙니까? 내 안에서 계속 참나가 날 인도하고 있는 게 선정 안에 정진이 들어있고 반야, 이게 진리지. 아공이건 복공이건 이게 진리지 그럼 그 안에 인욕의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당해서 씌는 걸 남한테 안 하는 정의와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는 사랑까지 온전히 터져 나오는 육바람이 원만해지는 깨달음은 몰라만 했는데 거기까지 다 연결돼서 터지려면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많이 줄어야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보세요. 몰라와 자명과 사랑으로 제가 단계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이제 참나죠. 참나 안에는 컬러풀하게 진행되네요. 이렇게 됐다고 치죠. 그쵸? 참나 안에 육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바람일로도 써보고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사랑, 정의, 예절, 성실, 몰입, 지혜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은 거니까 이 육바람일 중에 어떻게 연꽃이 필까? 여러분 일단 몰라만 해도 몰라만 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가 바로 선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 하면요. 이 참나에서 우리 에고의 세계에 우리 이 에고의 세계에 선정의 꽃잎이 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성실도 따라서 핀다. 여러분 몰라만 잘 하셔도 지금 참나와 접속이 일어나면서 참나가 흐르잖아요. 이렇게도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정의쌍수 정의쌍수만 하지 말고 한번 육바람일이 어떻게 꽃피는지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죠. 단계별로. 왜 제가 그동안 몰라와 자명만 많이 얘기했는데 사랑까지 요즘 추가해서 얘기하는지를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지보살까지 가는 비법 대방출입니다. 족보 나가니까 이거 가지고 연계고시에 가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홍익학원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공부 좀 했겠는데 하실 거예요. 몰라만 해가지고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몰라만 하셔도 이미 극락이에요. 지금 벌써 극락의 두 요소가 내 안에서 꽃피었는데요. 극락이 별건가요. 우리 애고 안에 이 꽃피는 데가 극락 아닙니까. 이 꽃피지 않은 데는 지금 탐진치로 힘든다 하더라도 지금 꽃이 폈잖아요. 이 꽃이 51% 우리 마음의 비중 중에 51% 넘어서면 여러분이 완연하게 지금 극락을 체험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 극락이 자라고 있어요. 극락 생활이 이미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탐진치가 더 승해도요. 탐진치가 승환 중에도 이 극락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버틸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극락 자꾸 구경 다니는 맛에 버틸만 할 거예요. 삶이 힘들어도 자꾸 여행 갔다 오고 하면 좀 버텨질만 하잖아요. 극락 여행을 자꾸 다녀오시니까 버틸만 해지는 거죠. 그러다 극락이 내 안에서 완전히 자리잡아 버리는 거예요. 일주보살만 돼도 지금 참나 늘 흐르지 않나요? 일주보살이면 참나 늘 흘러야 돼요. 참나가 늘 흘러야 돼요. 선정 가지고 말하면 이 정도. 이 정도 일단 선정 능력은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일주보살이 실제 되려면 선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일주보살 되려면 아공, 벚꽁의 진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지혜의 꽃잎 피었죠. 그렇죠? 자명하니까 지혜의 꽃잎 피었으면 지혜를 여러분이 수용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혜를 수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면 좀 이해되세요? 참나의 여섯 가지 덕목 중에 네 가지 덕목은 지금 발현되어 있다. 사실 이 안에 또 따져보면 사랑과 정의도 들어있겠죠. 하지만 안연하게 지금 드러났다는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정만 여기서 오셔서 잘해도 몰라만 잘해도 참나가 흐르고 선정바람일과 정진바람일 그러니까 승산선생님이 뭡니까?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두 가지로 가르치잖아요. 이게 선정과 정진이에요.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그러면 사람이 깨어있으면 흐르게 돼요. 그런데 진짜 육바람일 판단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는 그런데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참나랑 그 정도로 만나라는 거예요. 참나를 바로 만나서 늘 참나와 함께하라. 자 기독교에 지금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바울식으로 말해볼게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게 몰라 잘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자명함 중에서도 아공, 법공까지는 인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참나랑 그 정도로 친하면 에고랑 참나 즉 우리 인간의 중생성과 불성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과 내 혈육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구분된다고요. 이게 구분되는 게 보세요. 기독교식으로 말해볼게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아공 에고가 전부인지 알았더니 하나님이 임하셨다. 아공 일체가 나를 포함한 일체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더라. 법공 이 정도는 알게 돼 있어요. 참나랑 이 정도로 함께 지내시면 이 정도를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명 중에 몰라를 하면 자동으로 자명해진다는 게 제가 이겁니다. 몰라를 하면 직관이 생겨서 참나와 에고를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아공, 법공에 대해서 인가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자명하게 몰라를 통해 생긴 이 참나에 대한 직관력으로 그 직관력을 실제로 지혜로 키워서 자명하게 에고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을 해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몰라나와 자명까지 이제 꽃이 확 폈죠. 그러면 몰라나 여기서 이렇게 되면요. 자명한 진리를 인가하면 곧장 또 깨어나게 되고 선정이 더 강화되고 선정을 얻으면 자동으로 지혜가 더 강화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꽃을 안 피워놓으시면 아무리 여러분이 선정의 달인이어도 아공, 법공의 진리를 인가를 안 하고 계시면요. 황홀함만 느끼는 거예요. 이거 없이 황홀과 황홀의 지속만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왜 이빠사나를 강조하게 됐냐? 이거 사마타고 이빠사나면 인도 힌두계 성자들이 사마타만 즐기고 있더라. 이거는 치료는 안 하고 자명이 치료제인데 자명과 사랑이 자비죠. 자명과 자비가 치료제인데 이런 이해와 실천을 안 쓰고 몰라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로 힌두교도 잘하는 사람은 안 그러겠죠. 삼매에 주로 취해 있는 당시 실정을 보고 이게 마취제만 맞고 있는 거예요. 진통제만 맞고 있지 치료제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문제다 해서 이빠사나 지혜를 강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삼매가 주는 희열만 느끼시면 수술하러 가가지고 마취제만 되게 즐기시는 거예요. 아 좋다. 황홀하다.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나 마취한 것만으로 되게 행복한데 똑같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전 명상만 배울래요. 양심성찰은 별로 여러분 마음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마취제 받고 가시는 거예요. 알딸딸딸 해서 가십니다. 집에 좋다.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가십니다. 집에 가면 다시 아파요. 이제 또 생각나죠. 마취제 또 맞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독이 되는 거다. 이런 명상 중독은 좋지 않아요. 이게 지금 치료로 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몰란은 반드시 자명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게 제가 늘 강조하던 거 아닙니까. 이 자명에도 단계가 있는 게 아공의 단계, 벚꽁의 단계가 있다. 이 정도면 지금 일주보살입니다. 이 정도 꽃잎 폈으면 일주보살입니다. 사실 일주보살이 선정과 지혜만 닦는다고 하지만 이미 그 안에 이런 요소들도 꽃 피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뭔가 부족하죠. 확실히 꽃을 피우려면 자명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구공. 구공을 이해한다는 건요. 자, 이 자리에서 나와 남이 내가 둘이 아니다. 이 참나를 이해할 때 몰라만 하실 때는 야, 황홀하다. 야, 황홀하다. 시공을 초월한 것 같다. 야, 이게 흐르니까 너무 좋다. 애거로부터 뭔가 떨어져서 도피해서 지내는 것 같아서 내 안에 섬에서 따로 휴양 보내는 것 같아서 좋다. 이 정도만 알다가 자명해지면 자명해지면 이 지혜와 수영의 꽃이 피면 진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견이 점점 넓어지죠. 이 참나 자리가 애거랑 어떻게 다르더라. 아공했지. 아,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더라. 법공했지.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자리에서는 나와 남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남도 또 다른 나다. 나랑 한 뿌리를 받고 있는 다른 줄기 가지들일 뿐이다. 보이지 않은 하나의 뿌리에서 뿌리에 근거를 한 다양한 줄기 가지다. 나 귀한 줄 알면 상대방도 부처님인 줄 알고 다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면 구공의 지혜까지 얻어요. 그러면 사랑이 본격적으로 부용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혜가 넓어지면요. 자, 자명은 생각 쪽입니다. 그럼 감정적으로 자비,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도 주고 싶고 내가 상대방한테 받고 싶은 걸 내가 먼저 주고 싶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상대방한테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알문 유치원생도 알죠.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참나로부터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못하던 사랑이 나오고 내가 못하던 정의가 구현돼요. 그 방식이 뭐였냐. 몰라였어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 모든 게 선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믿음과 기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선정입니다. 기독교에서 선정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기독교의 선정은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기도고 기도는요. 결국은 하나님과 믿음의 상태에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현존이 등장하면 선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선정이죠.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다가 하나님과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부릴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당당하게 일지보사리 이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1차로 꽃을 이 6개 항목들이 다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활성화시켰죠. 꽃을 피워봤죠. 6장 꽃이 피어오시면 여러분 피어가시면 제가 아니라 영계고시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고시 합격이 나옵니다. 꽃이 잘 폈네 그러면 합격이 꽃이 아주 이제 마음발을 한다 이러면 이제 1지, 2지, 3지 거기는 꽃꽂이 대결이죠. 화엄경이 꽃꽂이경 아닙니까? 꽃장식경 이제 꽃으로 엄청난 인테리어를 해버리면 이건 레벨이 달라요. 신레벨들은 우주를 장식해버리기 때문에 1레벨 에블은 자기 마음의 꽃 하나 핀 거예요. 꽃을 피워보니까 신기하게 처음에 몰라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 만났을 때는 평안만 주시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진리를 주고 나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더라 이제 그것까지 증언이 정확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 이거예요. 이제는 몰라만 했을 때 평안만 느끼는 단계가 있고요. 오늘 저를 위해 새로운 팬들이 등장했는데 몰라만 하면 평안만 느끼겠죠. 자 그렇겠죠. 몰라만 하면 평안에 몰라가 있고 자 자명에 몰라가 있고 사랑에 몰라가 있어요. 어떤 몰라를 하고 계시느냐가 여러분 관건 자명에 몰라도 아공 복공에 자명도 있으니까 구공에 자명에 몰라나 사랑에 몰라는 같은 겁니다. 사실은 같은 건데 생각 차원 감정 차원에서 얘기해 본 것 뿐이에요.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평안에 몰라는 뭡니까? 학당 오셔서 몰라 아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짱이다. 마약이 필요 없다. 서양에서는 마약 대용으로 명상을 권합니다. 평안만 주는 거죠. 그거는 사실. 마취만 시키는 거죠. 인간의 감정은. 근데 그게 단순히 마취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들어가 보면 신성을 만났기 때문에 인간 애고에 근심 걱정이 내려나지는 거거든요. 진짜 신성을 만나는 것이 명상의 목적이죠. 단순히 마취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명상은 신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평안이 와요. 이게 약물 따위에 의존하지 마시고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짜 원리를 알고 명상을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엔 자명에 몰라라는 건요. 아공 복공을 일단은 아공 복공을 위에서부터 아공 복공 아공이라도 아공이라도 자명이 알고 몰라 하고 계신 분은 자명에 몰라를 하고 계세요. 꽃잎이 좀 더 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몰라를 하는데 달라요. 이쪽 둘이 몰라를 하고 있어요. 한쪽 딱 건드려서 그 한쪽한테 참나는 뭐고 애고는 뭐야? 몰라. 지금 나한테 그것도 몰라. 아는지 모른지도 몰라. 난 그냥 모를 거야. 모르는 게 딱 좋아. 이 상태인데 이쪽은요. 딱 건드리면 참나는 애고는 무상고부하여 참나는 상나가정이라 참나는 시공을 초월하고 애고는 시공 안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인과관계 속에서 불러가는 거다 하고 쫙 나옵니다. 그거 알고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꽃잎을 넉 장을 다 피워놓고 몰라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죠? 넉 장 피워놓고 몰라 해서 참나 잡고 있는 사람하고 이 두 장만 꽃잎 피워놓고 참나 잡고 있는 사람은요. 건드리면 자기 피워놓은 것만 잘하지 안 피워놓은 것은 설어요. 낯설어요.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업장이 두터워서 이게 안 핀 건데 내 참나가 능력이 없는 줄 압니다. 옆 사람 참나는 되게 지유롭던데 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던데 영 진리도가 안 가르쳐주고 좀 모르는 것 같아. 무지의 영 같아. 내 성령은. 왜냐면 내가 신통치 않거든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뭐 나아진 게 없어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자꾸 그걸 통해 평화만 누리고 있으면 성령이 진리를 주는데 여러분이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마 하지마 가지마 가지마 하는데 못 들어요. 그러면서 성령은 뭐 하나도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주로 물어보느냐 저 이번에 오옥 땡길 수 있을까요? 그럼 저 내면에서 찜찜하지 않냐 찜찜하지 않냐 하나님이 물어도 영 답을 아지 신통치 않 달라고 해도 물어다 주는 법도 없고 해결해 주는 법도 없고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애고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제약 왜곡시키고 아주 제한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막아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자기 업장이 사실은. 그래서 업장을 좀 돌면 꽃이 자 보세요. 꽃잎 피는 원리가 업장이 이 부분만큼 업장이 닦여야 이 부분 꽃잎이 피는 겁니다. 이거를요. 꽃잎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랑 같냐면요. 이 방이 애고예요. 햇빛이 이 안에까지 들어오면 여기가 극락이 되는 거죠. 근데 햇빛은 지금 태양은 밖에 환히 떠 있어요. 문제는 뭐죠? 커튼을 두껍게 치고 있어요. 커튼 걷고 커튼 걷었더니 유리창에 때가 잔뜩 껴있어요. 유리창 때를 벗겨요. 그럼 이게 업장을 턴 겁니다. 업장만 털었는데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태양이 밀고 들어와요. 여기까지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육바람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건 업장만 치워주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참나를 모르는 업장을 갖고 계시죠.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몰라 라는 새로운 업을 지어요. 몰라 몰라 업은 업으로 닦습니다. 몰라 몰라 라는 새로운 업을 짓다가 어떻게 돼요? 참나를 모른다는 업이 닦이면서 몰라 몰라 하다가 탁 참나가 드러나 버려요. 참나의 태양이요. 내 마음에 내 애고를 쫙 비집고 들어옵니다. 내 애고의 때가 지워진 부분만큼 밀고 들어와 버려요. 그럼 이건 태양은 내가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사들이 참나는 무의의 세계다. 네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참나는 네가 닦을 수가 없다. 이 참나의 세계는 네가 닦아서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공부를 하라는 거야. 말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내가 내 애고를 닦으면 참나는 거기에 자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연 만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참나 내 안에 밀고 들어가게 이 꽃잎을 피웠더라도 첫 번째 이 몰라 이걸로 색을 구분해 볼까요? 몰라의 꽃잎을 피웠어요.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의 꽃잎을 피웠어요. 자명 선전과 수영에 꽃잎이 피웠어요. 오늘 컬러풀하게 날이 좋네요. 이렇게 컬러풀해 본 적이 없는데 6세기 동원돼서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죽어야죠. 죽으면 안 되죠. 또 연구해서 오겠습니다. 또 다시 연구해서 오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 이렇게 꽃잎이 핀다. 그러니까 누구는 같은 몰라인데 누구는 평안에 몰라는 꽃잎 두 장 딱 피워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는 거라곤 참나 죽인다랑 내 안에 참나가 늘 흐른다. 이거 늘 흐르죠. 애고의 세계는 하다말도 하겠지만 참나는 늘 흐르는 세계니까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이. 그거 아니까 신비롭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도인 대접을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함부로 얘기하다가 헛소리하기 딱 좋습니다. 이때는. 자기 개똥 철학을 막 지르기 딱 좋아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또 헷갈려요. 분명히 참나는 아는 사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헷갈려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 집 아들만 못한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주누만 못한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나마 이 양반이 진리를 수용한 분이면 꽃잎 한 4장 거친 비유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략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꽃잎 4장 피운 양반은요. 건드리면 똑같이 뭘로 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답을 줘요. 항상 자명한 답. 그리고 어떤 걸 보면 자명한지 아닌지 바로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신통하죠. 저거 신통하다. 나중에 구공까지 알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바로바로 판정합니다. 뭔 자명, 뭔 찜찜 다 판단해요. 이건 자명, 이건 찜찜. 그리고 감정 차원에서도 관찰해보면 이런 양반은 구공까지 간 양반은 양심 판단 잘하는 양반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실제로 안 합니다. 참나의 힘으로. 애고는 하고 싶은데 참나의 힘으로 안 해버려요. 애고는 하기 싫은데 참나의 힘으로 베풀어 버려요. 여기까지 간 양반은 몰라를 했는데 몰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라요. 자명의 몰라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명의 몰라는 여러분 지금 몰라 해보세요. 바로 실습입니다. 제 공부는 일지보살 된대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놀다 보면 일지보살 빨리 가는 법이라는 거죠.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제 얘기는 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하시면 초고속으로 일지보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몰라만 하고 계셔도 몰라나 이렇게 많은 걸 담아서 해보세요. 자, 지금 몰라 하시는데 평안하시죠? 그건 기본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공이건 법공이건 구공이건 본인 깜냥껏 본인 깜냥껏 본인이 자명하다고 인과한 진리 있죠? 그거를 수용한 채로 지금 이미 수용하고 계십니까? 몰라를 할 때 한 번씩 물어보세요. 내가 자명한 진리들을 수용하고 있는가? 자명한 진리를 자명하다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상태로 몰라를 하고 있는지 그냥 뭘로 하고 있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그때는 아공을 자명하다고 인과하고 있나? 법공이라도 자명하다고 인과하고 있나? 아니면 홍범 14조 중에 맷조를 자명하다고 인과하고 몰라 하고 있나? 아니면 그걸 판정을 못하고 몰라 하고 있나? 한 번 물어보시고 또 하나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그때는 자신은 자명한 진리를 만났을 때 자명하다고 바로 인과할 수 있는가 지금. 그럼 몰란가 이거죠. 나 지금 몰라 하고 있는데 몰라 그렇게 처연하고 깨어있는 마음은 좋은데 그 마음이 곧장 이렇게 자명한 진리를 만났을 때 자명하네 하고 바로 판정할 수 있는가. 자명한 걸 만났을 때 자명하다고 수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홍범 14조만이 아니라 양심분석하시다가 자명한 결론에 도달했을 때 애고는 싫은데 자명할 때 자명해 하고 바로 수용하실 수 있나? 이 정도 꽃잎은 피워놓으셨냐 이거죠. 자명하면 바로 수용하실 수 있나요? 있나 이거죠. 그런 몰랄하고 있나? 그런 참나를 붙잡고 있으십니까? 본인이 지금 챙기고 있는 참나가 자명한 진리를 보면 바로 인과해버리고 바로 수용해버리고 이미 진리를 내 안에서 확고하게 확립하고 있는 상태의 참나인가? 진리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 참나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지지 못하는 참나인가? 이걸 좀 구분해 보시죠. 애고가 달라요, 애고가. 참나는 늘 여유한데 애고 조건이 달라요. 애고가 꽃을 피웠다는 건 애고가 이 부분의 업장을 털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명은요. 무지의 업장이 털려야 자명해지고요. 아집의 업장이 털려야 사랑으로 갑니다. 내 욕심이 많으면 알아도 못해요, 사랑을. 그리고 무지가 많고 편견이 많으면 진리를 만났을 때 빨리빨리 수용을 못해요. 그 업장이 털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라에서 참나를 만나도 왜 이렇게 많은 길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참나를 단박에 만났더라도, 도노 했더라도 점수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점수가 계속 필요한 이유. 저 업장이 하나씩 털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참나가 많이 꽃 피웁니다. 일지까지 꽃 피우면요, 꽃잎 여섯 장이 딱 나오기 때문에 유식학에서도 일지는 통달이에요. 다 깨달았다고. 10지 가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일지면 자기 본성에 대해서 다 깨달았다고 통달이에요. 그리고 유식학에서 이렇게 써놔요, 유식학 경전들이. 그럼 2지, 3지, 4지, 5지, 10지, 불지는 뭐냐? 연륜이 쌓여가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이미 일지 때 면허증은 나온다고요. 근데 아무래도 운전 실력이 미숙하기 쉽죠. 잘못하면 장롱 면허가 되기 쉽죠. 꾸준히 운전해서 운전에 실력이 쌓여간, 연륜이 쌓여가고 내공이 쌓여가는 것이 일지부터 10지지. 일지면 이미 면허증이 나옵니다. 태권도로 치면 단증이 나와요. 실력을 기본기는 다 구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미 인정된 거예요.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는 있죠. 기본은 다 갖췄다는 것. 꽃잎은 여섯 장 온전히 폈다는 것. 일지 무시하지 마시고 꼭 일지보살 되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일지보살 되는 팁. 몰라를 하시더라도 너 자명해? 하고 몰라를 하시라는 거예요. 너 자명해? 너 지금 몰라만 하고 있고 편하게만 있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보면 인정할 수 있어? 이거 맞는지 틀린지 판정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디까지 닦여있는 꽃잎을 피운 몰라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사랑해 몰라를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몰라 하시다가 너 지금 나와 남을 차별하고 있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지금 눈앞에 왼수가 있는데 몰라 해가지고 그 몰라로 저 사람을 남을 나처럼 존중해 줄 수 있어? 하고 물어보세요. 왼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럼 몰라가 아니면 아집의 때가 아직 있어요. 좀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몰라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그 자명도 자기 편견이 이게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럼 좀 몰라 더 하셔야 돼요. 아직 무지의 업장과 아집의 업장이 진실을 바로 보고 진실을 구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론과 실천, 인식과 실천 측면에서 업장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참날을 만났어도 꽃잎이 온전히 피기 전에는 견성을 제대로 했다고 못하죠. 그러니까 일주보살은 대승기신론에서 법신을 부분밖에 못 봤다고 합니다. 선정과 지혜 중심으로 보되 아공, 법군까지 밖에 못 봤기 때문에 부분만 봤다고 합니다. 일주보살은 법신을 통으로 다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보살부터는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져요. 법신을 다 본 사람, 잘 구현하지는 못해도 보기는 다 본 사람.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 봤냐 못 봤냐. 지금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신 진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본 사람이에요, 일지는. 일주보살은 부분만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분만 알고 있어요. 부분만 닮았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평안만 닮았어요. 그런데 일주보살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명함이 구공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자명해요.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안 사람이에요. 다 본 사람이에요. 구현은 다 못해도 복인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깜냥껏 구현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시면요. 이게 일주가 칭의 단계이고 일지가 성화 단계에요. 기독교식으로 나누면 성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지보살부터 진짜 성자가 됩니다. 성스럽기 때문에. 일주도 의롭다 소리는 들을만 하거든요.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일주도 도의는 맞는데 일지 가야 제가 늘 얘기했으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제대로 통과한 건 일지부터입니다. 그 길로 달리기만 하면 돼요. 여섯 장 꽃잎 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 사람은요. 새생이 어디 태어나든지 계속 그냥 그 육바람이를 닦아가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막 태어나면 또 정신 없겠죠.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닦다 보면 전에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지 일지의 경지까지 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연마하다가 그 생에 공부 실컷 하고 어떤 분들은요. 빨리 칠찍하고 싶은데 계속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수 같은 얘기입니다. 참나를 만나기만 해도 여러분 일조 아니라 몰라만 해서 만나는 참나도 부처님 참나랑 똑같은 참나요. 지금 이미 부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부처는 이미 부처입니다. 보살이 덜 돼서 그렇지. 부처예요. 불성 있으니까 부처예요. 근데 보살로서는 지금 안 닦은 게 너무 많죠. 보살 수업은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수업을 꾸준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수업 받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만 알면요. 새새생생 윤회가 그냥 계속해서 이제 더 재밌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한테 윤회이란 거는 탐진치해 지금 한 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살으라고. 보살돌 당선을 합니다. 이 생 자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생, 다음 생도 참나의 다른 작용들일 뿐이에요. 다음 생의 나는요. 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쵸. 카르마는 연결되니까 나고 근데 지금 내가 벌써 전생을 모르니까 또 다른 나이기도 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알고 사시는 거예요. 알고 전에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닦은 놈 때문에 제가 제 6바람의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제 영성 실력을. 이어져 있죠. 전생에 내가 내가 같지 않더라도 나 같지 않더라도 그 친구가 닦아 놓은 게 지금 딱 이만큼 나한테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질러 오는 악행이 저한테 과보가 옵니다. 이어받아서 전생의 나는 나이면서 또 나가 아니죠. 다르면서도 또 하나죠. 이게 재밌죠. 근데 또 재밌게 닦아 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닦으라는 건가 보다 하고 이번 생에 또 최선을 다히 닦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다음 생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생에 또 재밌게 닦고 계실 거니까. 이 이치만한 여러분이 지금 닦아 놓은 것 때문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난 여러분이 또 이상하게 참나가 알아지고 이상하게 다음 생에도 홍인각당이 있겠죠. 그래서 있어야죠. 그래서 이상하게 홍인각당 가고 싶고 가서 앉았더니 그랬더니 또 거기 그 시대 멘토가 또 와서 뭘 하라고 그러면 또 뭘 하다가 14조 뭐 옛날에 어떤 놈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서 봤더니 와 닿고 또 발심을 하면 또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번 생에 또 못 해본 거 다음 생에 또 닦아야죠. 이번 생에 남자로 태어났더니 다음 생에 또 여자 해봐야죠. 이번에 여자도 남자 해봐야죠. 보살도는요. 두루 해야 돼요. 천수 천안을 다 가지시려면요. 별의별 짓 다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험치에서 나오지 천수 천안이 도 얻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불성을 알아도 겪으면서 하나하나 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세월을 이 현상계에서 겪어야 된다. 그런데 이 얘기만 하면 또 답답해질 수 있어요. 에고의 생각으로 이 생각을 하면 답답해집니다. 그게 에고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몰라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세요. 몰라 하시면서 부처짜리에 안주해 가지고 들으시면 다 그냥 부처 난 이미 부처고 부처로서 앞으로 그냥 그렇게 살 뿐이다 하는 걸 아시면 이게 걱정이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부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미 부처십니다. 몰라 해서 참나 하셨으면 꽃잎이 한 장을 폈건 두 장을 폈건 이미 부처입니다. 꽃잎 제대로 멋지게 키우려고 앞으로 영원히 새새생생 우주를 돌면서 여행하시면서 멋진 또 이 화음의 대가가 되겠죠. 그렇게 한 분 한 분 꽃피우실 겁니다. 느낌 좀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말고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이 재미죠. 지금 몰라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몰라를 뭐라고 불성을 놓치시면요. 지금 이런 얘기가 안 하다 하세요. 그래도 다시 태어나기 싫은데 겁나는데 뭐 하는데 이게 쓸데없는 생각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혼자 망상에 빠지거나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또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공부 좀 더 하지 왜 뭘 했길래 왜 이렇게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걸까 또 과거에 대한 집착 후회 그렇죠. 내려놓으시고 몰라 하고 계세요. 몰라 하면 흐릅니다. 몰라 하시는 순간 우주랑 함께 흘러요. 여러분 또한 참나가 돼서 이 우주를 주체적으로 이렇게 경영하시는 입장이 돼요. 계속 그 입장이 되셔야 돼요. 우주의 중심에 서 계셔야 돼요. 몰라 하시면 중심에 가 계실 거예요. 우주 어디 변방에서 헤매시고 몰라 하는 순간 중심에 가 계십니다. 그 중심에서 계속 꽃을 피우시면 이게 나의 극락정토를 가꾸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극락을 가꾸시면요. 그 영향력이요. 무량공덕이라 온 우주에 우리로 인해 또 꽃들이 피어납니다. 저도 제가 할 일이 여러분을 도와드리지만 사실 여러분을 도와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꽃은 여러분이 피우시는 거죠. 저는 보조적인 도움만 드리죠. 제가 주력할 일은 제 꽃이 피우는 제가 제 꽃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피울수록 여러분들도 더 쉽게 저로 인해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도 꽃을 피우시기 쉽게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피우셔야 되지만 제가 더 도와드릴 여지가 생겨요. 제가 제 꽃잎을 잘 가꾸면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잘 이, 제 거 잘 하는 거예요. 그럼 이타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요. 왜냐? 우주에 이게 뭡니까? 자아를 내세우지 마라. 내가 피운 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피웠지만 결국 참나의 힘을 드러낸 거니까 이건 참나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나를 통해.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내 겁니까? 우주에 참나가 나를 통해 드러난 것뿐이지 이게 어떻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또 나눠야 돼요. 제가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참나가 드러난 거죠. 제가 업장을 좀 치워줬더니 참나가 들어온 거죠. 태양빛이 제 방에 들어왔는데 이 태양빛은 내 거야. 웃기잖아요. 누구 추운 사람이 있으면 와서 쬐라고 하고 같이 나눠야죠. 태양을 같이 나눠야죠. 이런 느낌으로 사시면 그냥 보살이 보살이 되네, 마네가 아니고 그냥 이 꽃잎 잘 피우시고 이 꽃잎 피운 환희 속에 살다 가시라는 거예요. 환희 속에 살다 가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을 사시더라도 환희 속에서 이미 부천주 알고 살다 가시면 한 생 한 생 실력이 또 쌓이고 한 생 한 생 경험하시는 것만큼 그냥 구르시면 돼요. 구르시면 실력이 늘어요. 자, 견성을 하셨으면 구르시면 실력이 있는데 견성을 안 하면 구를수록 한이 쌓여요. 한만 쌓여요. 근데 견성한 도의는 구를수록 실력이 늡니다. 왜냐? 막 구르고 구를 땐 힘들어도 구르고 나면 육바람이 그걸 또 다시 갈무리합니다. 내 경험치를 또 그걸 가지고 경험치를 쌓고 거기서 지혜를 뽑아내 버리고 거기서 내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깨어 계시기만 하면 참나와 함께만 하면 신과 함께만 하면 여러분은 사바세계 여행이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게 다 공덕이 되고 다 공부가 됩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면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고대의 선사들이건 유불선의 성자들이건 다 보시면 다 그 마음으로 사신 분이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걸 알아서 진짜로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사셨구나 알면 더 힘이 나고 덜 외롭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버텼거든요. 진짜 외로울 때도 제가 이런 진리를 알아가지고 와 할 때도 어디다 말할 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제 한 전 인류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들은 막 제 동생 제 친구 하숙집에서 만난 또 후배 이런 대여섯 명이 학당 열기 전에 대여섯 명만 제 얘기 들어주고 학당 열었더니 열고 와 했는데 한 20명 정도 와서 제 얘기 들어주고 몇 백 명이 다녀갔는데 대부분 한 번 왔다 안 오시더라고요. 왔다 가요. 약속이 있다고 빨리 가세요. 그 다음에 꾸준히 7, 8년 들어주신 분은 한 20분 정도 이분들이라는 게 저는 암치료제 마음의 암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쓰겠다는 분이 없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사는데 제가 공부해서 깨달았을 때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뒤 건방진 말 같은데 인류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명이 깨달을 수 있으면 다 깨달을 수 있다. 인류는 살았다. 경전에만 있던 걸 복원하는 방법을 알았다.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악보만 전해오던 어떤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됐다. 누구 한 명이? 나머지도 할 수 있다. 왜냐? 예전에는 녹음 기술도 형편없고 그랬지만 지금은 촬영해놓으면 되고 다 전해놓으면 되니까 훨씬 기록 남기기도 좋은 여건이니까 누구 한 명이 알면 분명히 이게 퍼지기 쉬운 여건이고 유튜브에 올려도 되고 이런 상황을 아니까 이제 인류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거다. 개벽 진짜 되겠네. 저도 말로만 들었던 건데요. 개벽이 된다. 개벽이 된다. 이번에 제가 이런 걸 발견하고 나서 개벽 되겠다. 확신한 거예요. 아니 개나리 하나 핀 거 보고도 봄 오겠네 하고 안심이 된 것처럼 제가 제 안에서 이게 구현되는 거 보고 됐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죠. 벌써 15년 됐습니다. 학장에 지금. 제 청춘을 다 학장에 보냈는데 근데 지금은 뭐 하루에 유튜브에 하루 조회 수가 3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분들이 하루에 제 강의를 하루에 거기서 한 번씩 강의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이버 세계에서 강의를 해서 그렇지. 제가 잠을 자도 분신이 전 세계에 나타나서 잠 안 자고 여러분 옆에서 밤새 떠듭니다. 얼마나 좋으니까요. 물질명이 이렇게 안 도와주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도인들이 물질이 개벽하니 이제 정신 개벽하자 하고 이제 때가 왔다. 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이제 때 왔다. 예전 성인들도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명이 안 갖춰지니까 도를 전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 한 10명 정도 가르쳐요. 예수님이 와도 부처님이 와도 공자님이 와도 그렇죠. 정성껏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실제로 이제는 기록도 남기기 좋고 이런 많은 좋은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럴수록 더 우리가 마음꽃을 피워야 됩니다. 다른 게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방법을 알고 마음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하루에 여러분 진짜 재밌는 취미생활에 들이는 노력에 10분의 1만 하루에 쏟아 보세요. 여러분 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마음꽃 피우고 일지보살 다 돼서 가십니다. 그럼 다음 생이 제가 안심이라니까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세세생생 안심이라니까요. 다음 생에 또 오셔서 그분들이 또 오셔서 또 도 닦고 또 대신에 이 도에 대한 정보들이 안 사라지게 책으로 자료로 잘 만들어 놓고 홍의각당 안 사라지게 잘 조치해 놓고 우리가 가야겠죠. 이 정보들만 접하면 세세생생 바로 바로 여러분 또 견성하셔서 또 뭔지 모르겠는데 전생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이 느낌인 것 같아서 몰라 하시고 왠지 자명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자명찜찜을 가르시고 왠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기만 해도 내가 꽤 훌륭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시다 보면 또 우주 도가 또 알아져요. 어떤 또 생의 지지들은 전생에 공부한 것도 알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다 알지는 못해도 꽤 많이 각성해서 오는 분도 있을 거고 좀 어둡게 와도 자극 받으면 또 터집니다. 제가 꿈꾸는 거 이렇게 아주 세세생생 극락정토가 펼쳐지는 거를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생 어떻게 잘해보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고의 어떤 세월에 답을 여기서 내고 가시라는 거죠. 그래야 든든하시겠죠. 좀 이상한 얘기까지 더 해봤습니다. 이거 컬러풀하죠. 장엄하게 장식된 꽃을 꼭 여러분 내면에서 피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